오늘은 추워요. 우산 좀 추워요, 여러분. 혹시 그냥 위 아래 그리고 있는.. 그게 여기서 못하는.. 일단 V LIVE로.. 그렇게 찾아뵐 수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.. 어깨,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동했고요. 아 진지하게.. 네, 10분이 날아갔어요, 여러분.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의 10분이었는데.. 근데 30%는 말을 안 할 것 같아요. 아니, 요즘 말투였잖아. 요즘 들어갔는데? 여동생이 오빠, 나 마크 오빠랑 사귀고 있는 거 맞지? 네, 그러면 저희가 아이즈원이 이번 앨범에 포토카드를 한 번 모아봅시다. 당연한.. 멋있는 느낌? 네, 그럼. 우리 리얼이 집중하자. 한 달? 치킨 하나 주세요. 한 달 너무.. 뭔 치킨이요? 아니, 잠깐. 마크 형 말하고 있어. 마크 형. 야, 나 얘기하고 있는데.. 사랑해. 사랑해. 아니, 마크는 아무것도 몰라. 마크 형 몰라. 그러면 그거 마크 형 혼자 하고.. 우린 다른 거.. 왜 이런 거 해? 이거 일단 얘기.. 얘기 듣고 좀 얘기할래? 오케이, 얘기 들어봐. 여러분, 이제 가야 돼요. 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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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사피. 와사피. 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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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재홍이 형 말하는 거.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. 마크 형 소감. 진짜 힘드네. 뭐하죠? 뭐하죠? 마크 형 뭐 할 걸? 마크 형 뭐 할 걸? 제왕이 형 봐봐. 하하하. 빨리 해! 빨리 해, 다 보고 싶어 하잖아. 오케이.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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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! we nesied our home 열심히 좀 찍으려고 이거 하고 있는데 되게 덥네요 졸려요? 막상 오늘 많이 부었네? 부은 게 이 정도야 뭐라고 했어요? 젊은 애들? 젊은 애들 젊은 애들 젊은 애들 젊은 애들 젊은 애들 불어왔어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젊은 애들 조금 기다려 기다려 오늘 팬미팅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머리 제 머리 포인트예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끝